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문다혜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울고불고 난리입니다. 문다혜 그럴만합니다. 지금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뭐 또 그대로 지금 문다혜한테 정신적으로 정말 공황상태를 일으키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다혜는 정말 큰일이 난 겁니다. 지금 음주운전을 했는데 음주상태가 단순한 음주가 아닙니다. 0.149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면허치도 사유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주를 들이부었다는 얘기입니다. 독한술을 들이부은 그 정도라는 거죠. 이렇게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그걸 위험운전이라고 합니다. 법에는 특가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5조의 제11항을 보면 음주운전 또는 약물운전으로 인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즉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또는 죽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중처벌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험운전 치사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살인죄의 버금가는 죄라고 보고서 특별하게 만든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1년에 일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운전사가 우식기를 들이먹은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다가 급기야 사고를 냈는데 마주오는 승용차를 이 트럭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승용차에서 불이 났는데요. 그때 1세와 2세의 어린아이가 불에 타서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도 전신에 엄청난 화상을 입고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때 있는 법으로 처벌을 하다 보니까 최고형이 5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법정 최고형이. 사실은 술 먹고 트럭을 운전했다는 것은 더군다나 위스키를. 이거는 일부러 사람 죽이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살인자와 똑같은 것인데 법정 최고형이 5년밖에 안 되니까 이때 여론이 들끓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법에 따라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최고형이 5년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도 5년도 아니고 4년이 확정됐어요. 그러자 이거 안 되겠다. 이건 살인자 아니냐. 이걸 그대로 뒀다가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겠다. 그래서 일본에서 2001년에 위험운전 치사상죄라고 하는 이런 죄가 만들어집니다. 일본에서는 이거를 형법에 규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2011년경에 만들었는데 우리는 형법이 아니라 특가법에 규정을 해놨는데요. 그래서 특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11항에 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가 그래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또는 죽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을 하는데 얼마나 가중처벌을 하느냐.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1년 이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뭐 이하는 오히려 안 무서운 겁니다. 이건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에서 양형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운전 치상만 한 경우에도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에 의하더라도 3년 정도까지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자, 사람을 이제 물론 얼마나 다치게 했는지, 얼마나 중한지 물론 이런 걸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문다의 경우도 사람이 택시운전사가 타고 있었고 충돌로 인해서 목이 뻐근하다, 경상이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상해라고 본다면 바로 여기에 딱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사불성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 이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가법 5조의 10일에 딱 해당돼요. 그러면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인데 이거는 집행유예가 물론 붙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징역도 가능하고 실형도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더군다나 이 문다의는 그냥 일반인이 아니고 대통령 딸이라고 하는, 물론 지금은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마는 특별한 신분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일볼 100개가 더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이 그렇게 한밤중에, 더군다나 3시까지 술을 퍼먹었다. 7시간 동안 불법 주차를 해놓고, 그다음에 인사불성이 됐다는 것은 증명이 되잖아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 차를 열려고 한다든지, 내지는 또 술집에 들어갔을 때 술을 못 팔겠다고 그러니까 탁자를 쾅쾅 치면서 또 소동을 부렸다든지, 얼마나 술을 취했으면 주인이 술을 못 팔겠다고 하겠습니까? 등등등등등 본다면 인사불성이라는 게 딱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차를 운전할 때도 말이죠. 이 코트 깃이 차에 끼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운전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사고를 내고 나서 여성 경찰이 왔을 때에도 연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 손을 뿌리친다든지,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이 CCTV에 다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하여튼 감경 요소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감경 요소가 별로 없다는 거. 물론 음주 정가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다른 정가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일단 사건만 놓고 보면 이거는 위험운전 지상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경 1년 이상, 15년 이하. 지경 15년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그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다인으로서는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더군다나 거기서 남자들 두 명하고 만났다. 또 남자 한 명하고 만났다. 3차에 들어왔을 때도 어떤 남자하고 들어왔는데 인사 불쌍했는데 남자하고 또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문다이가 문을 열려고 했던 승용차 이것도 조금 있다가 남자가 나타나서 그 차를 몰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과 관계는 무엇인지 그다음에 그 차를 왜 문을 열려고 했는지 평상시에 문다이가 그걸 타던 차는 아니었는지 두 사람 관계.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가 안 좋아요.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유부녀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혼을 했다고 하지만 애기 엄마 아닙니까? 그런데 밤 3시에 이렇게 7시간 동안이나 술을 퍼먹고 그리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 더군다나 자기 아버지는 말이죠.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같다. 초범도 가중처벌해야 된다. 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본인도 다른 재판 또 다른 수사를 받아야 될 위치 아닙니까? 지금 다른 수사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받고 있으면 또 좀 뭔가 자중하고 자제해야 되는데 그런 때 가서 또 사고를 쳤다? 또 이런 이미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또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도 대처를 잘못하는 바람에 국민 여론이 들거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김호중 씨가 재은 죄보다도 더 중하게 처벌받고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다혜 씨라고 해서 만약에 김호중 씨와 다른 그런 어떤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김호중 씨보다도 더 공인이면 어떻게 보면 공인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그리고 김호중 씨 못지않게 여러 가지 지금 구설수에 오를 만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의 어떤 법감정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할 때 문다혜는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 또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전에 수사기관에서 전격적으로 영장을 칠 가능성도 역시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다혜으로서는 정말 멘붕 상태가 된 거죠. 그렇지 않아도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이거 막 가자는 거죠 어쩌고 하면서 이 정신 상태가 붕괴된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 이렇게 큰 사고를 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다혜 씨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아마 스트레스를 크게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문다혜 씨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검찰 수사를 받다 보니까 외로워서 그랬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겠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검찰에 또 화살을 돌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정말 적반하자인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지금 압수수색도 당하고 또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면 자중하고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술을 먹는다 하더라도 다 시간이 있고 장소가 있는 거 아닙니까? 때와 장소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또 이태원이라는 곳에 가서 또 뭐 크롭도 좀 이상한 곳에 갔다는 말도 있고 또 남자들과 어울리면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또 술의 양도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또 그 상태에서 왜 또 운전을 합니까? 하여튼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다혜 씨가 지금 이렇게 저렇게 변명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감격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문다혜 씨 어쨌든 너무 큰 사고를 쳤는데요. 지금 완전히 만연자실하고 있다는 소식이고 울고 불러 불고 난리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래도 그도 그럴 것이 말이죠. 지금 우여운전 치상죄가 되면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정말 크게 처벌을 받게 되는데 하여튼 문다혜 씨의 인생에 큰 위기가 온 것 같고요. 문다혜 씨 일가족 이걸로 인해서 지금 거의 가족 붕괴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강새러TV입니다.